안동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관내 3개 대학 대학생에게 1명당 100만 원씩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지난 7월 신청을 마감한 결과 확정된 총 지급 대상은 4,658명으로 관내 대학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8,800여 명 중 절반에 달합니다. 장려금 지급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 대학 재학생이어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